20년 전에 신들린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신들린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처음 그 친구를 보았을 때 기가 상당히 쎘서 되게 포스있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1학기 중순쯤 짝을 바꾸게 됐는데 그 친구와 함께 앉게 된 겁니다. 그 친구는 반에서 그다지 튀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못 노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친구였죠. 반에서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쯤 그 친구가 어디가 아픈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 때문에 매일같이 양호실에 다녀오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결국엔 학교를 일주일 정도 못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주일 후 학교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응 좀 그냥 이 말만 하고 말더군요. 처음엔 그냥 어딘가 많이 아프겠거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오후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자꾸만 두려운 눈빛으로 창밖을 자꾸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 친구가 창밖을 볼 때마다 함께 창밖을 보며 왜 그래? 밖에 뭐 있어? 라며 창밖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밖에 쳐다보지 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면서 그날 그 뒤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군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서 창밖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교실의 누군가를 지켜보듯이 자꾸만 누군가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서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그 친구가 쳐다보는 곳에는 무섭게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 뒤에 뭔가 붙어 있다는 등 너희 동생을 조심하라는 등 우리에게는 알아듣지 못할 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는 일만 혼자서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 혼자서 이것저것 자꾸만 많은 것을 예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학교 친구 A양에게 너희 동생 조심해야 돼 집이 1밖에 나갈 때 절대로 땅에서 발을 띄우면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A 친구는 작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신들린 친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친구가 저주를 내리는 것 같고 재수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후 그 친구는 A양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혼자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A 친구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학교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옹마마자 아침 자습 시간을 꺼낸 이야기였죠. 반아이들 모두 놀라 신들린 친구를 전부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를 쳐다봤죠. 그 A양이 신들린 친구와 놀지 말라며 신들린 친구가 A양에게 했던 말을 A양이 전부 떠벌리고 다녀서 1반부터 8반까지 모든 반 아이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신들린 아이는 거의 전따로 전락했었습니다. 다들 3개월 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다들 미친년 재수없는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A양의 동생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다들 자기도 예언을 해달라며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후 A양에게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A양의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동생은 옆집의 고등학교 2학년인 형에게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며 옆집 형에게 며칠 전부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형은 처음엔 안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의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날 일요일 아침 옆집 형이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했다면서 괜히 아침 신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오전 12시쯤 큰 병원에서 동생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과 A양은 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 갔을 때 동생은 중환자실에 누워있었고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놀랍게도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는 동생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옆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물어보니 큰 사거리에서 분명 신호를 보고 지나갔는데 길 건너에서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빨간 차가 거의 코앞까지 왔을 때 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돌렸는데 그 차가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는 멈쫓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A양 동생이 차와 들이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포츠카 운전자가 발밑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물건을 주우려고 잠깐 눈을 아래로 돌린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었고 그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양 동생은 하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A양은 동생 사고 뒤 신들린 친구에게 사과를 하였고 그 신들린 친구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이후에 동생 사고를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일종의 신들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얼마 전에 교실 창밖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아이가 혀를 길게 내밀고는 손가락으로 저와 그리고 A양 등등 4명의 아이를 지목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히 쳐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이 제가 항상 창밖을 보길래 호기심이 생긴 귀신이 자꾸만 저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신들린 친구가 저에게 창밖을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 이후로 창밖을 더 이상 안 보게 되자 그 귀신이 며칠 정도 저를 쳐다보다가 A양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저와는 다르게 A양의 눈앞까지 다가가서는 A양을 유심히 보며 시에 굳더랍니다. 그러면서 A양을 응시한 채 빙글빙글 교실을 돌며 너무나도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귀신이 어디서 귀신을 더 데려왔는지 목이 돌아간 남자아이 귀신이 목을 매어 자살한 귀신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A양의 옆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A양이 집에 갈 때도 따라가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힘약한 잡기겠거니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왔더니 그 잡기가 A양 옆에서 A양의 동생 얼굴을 하고는 A양을 따라서 팔꿈치로 자신의 몸을 끌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내리는 친구는 직감적으로 A양의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내리는 친구가 발을 끼우지 말라고 했던 게 그날 A양 동생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꼬마 귀신이 두 쪽 다리가 없이 하반신이 없는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A양과 함께 교실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 끼쳐하거나 못 믿거나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아이의 말투 모두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신들린 친구의 이름을 줄여서 그냥 신들린 친구를 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A양의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많은 아이들이 신양을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예언을 해달라면서요. 신양은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면서 귀신은 볼 수 있지만 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예언해주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달의 영향이 클지도 모르죠. 암튼 시간은 흘러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한창 바쁠 시즌의 중학교에서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 매정은 3개의 방이었는데 한 방에 적으면 11명에서 많은 곳은 1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방에는 신양 저 A양 기양 C양 기양 E양 F양 G양 H양 I양 J양 이렇게 12명의 친구들이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일본이 섬란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러 갔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바다지만 일본에서 본 바다는 왠지 모르게 신기했습니다. 그곳이 나가사키 나카시마 아무튼 어디더라 아무튼 그곳에서 바다를 한참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쪽에 애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갔는데 신양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신양 친구들이 전부 다 놀래서 옆에서 신양이 쓰러졌다며 신양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도 막 난리치고 암튼 담임 선생님께서 신양 업고선 버스에 들어가셨는데 한참 후에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지나니까 신양이 다시 버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애들 전부 놀래서는 신양한테 가서 괜찮냐면서 물어보고 담임은 계속 신양한테 간질 있냐면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신양이 계속 무시를 하면서 바닷가 해변까지 막 울면서 튀어가는 거예요. 신양 친구들이랑 저랑 따라서 쫓아가고 담임도 쫓아가서 왜 그러냐고 어디 많이 아프냐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바닷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울어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암튼 애들이랑 담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담임이 한참 달래다가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못할 이야기 같다면서 애들한테 신양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한테 알려달라면서 담임 선생님은 멀리 다른 해변으로 가있으셨어요. 암튼 저희 12명 방에서 함께 지내는 애들끼리 신양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계속 신양이 진정을 못하고 혼잣말을 반복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어요. 신양이 조금은 진정을 했는데 울음을 조금씩 멈추더라고요. 근데 신양이 바다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슬퍼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손목과 발목의 쇠사슬에 묶여있고 몸과 얼굴에는 하나같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면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가고 싶다면서 막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면서 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원래 경성에서 살았는데 일본의 이곳으로 잡혀왔다고 해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어떤 섬에서 생매장이 될 운명이었는데 한홍 구덩이가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나머지는 성노예나 감옥에서 굴욕적인 고무를 당하고 난 후 손발에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로 던져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더래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자기들 좀 데려가 달라면서 암튼 또다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애들은 바닷가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끼쳐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 우는 신양을 보고는 더 놀랐었습니다. 정말 진짜인 것 같아서요. 암튼 그때만 생각하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이겠죠. 역서 선생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일본의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잘 모르겠다더군요. 지금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죽었다니 괜히 그곳으로 관광을 온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학기 말이었죠. 신양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죠. 중학교 1학년 제가 그 신양이라는 친구를 이 시점에 믿게 되었죠. 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반 아이들과 단체로 에어로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댄스 같은 거요. 저희 반은 그때 코요테의 노래로 한참 단체 댄스를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그늘도 열심히 연습하다가 저녁 늦게 한 8시 정도에 끝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8시에 친구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답니다. 학교 근처에 그 친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잠깐만 놀고 가기로 하고 그 친구네 집에 모두 놀러갔답니다. 모두 놀러가서 저녁 9시쯤 되자 12명이 왔던 친구들 중 6명의 친구들은 집으로 가야 한다면서 하더군요. 결국 시양과 저 이양 디양 시양 집주인인 디양 이렇게 남게 되었고 저희는 밤이 더 늦자 애들끼리 단체로 그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디양의 방에 모여서 친구들과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디양 밖으로 나가서 놀자라고 말하기 무섭게 자기네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놀자는 겁니다. 디양의 집은 주택집이었는데요. 2층 집이었고 위에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2층으로 불이 낳게 올라갔죠. 막 옥상에 올라가니까 앉아있을 곳도 있고 누워있을 곳도 있었습니다. 디양이 하는 말로는 방이 너무 더워서 가끔씩 옥상에서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거의 가을쯤이었어요. 아이들과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체험도 하자면서 디양의 집 옥상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입 돌아가려고 미친 짓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과 옥상에서 자기로 하고 그곳에 이불도 깔고 암튼 아이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반아이들 씹는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잠잘 거라면서 잠을 자더군요. 제가 잠을 제일 빨리 잤다는 암튼 제가 제일 빨리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깼는데요. 화장실에 가려면 디양의 집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암튼 디양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 비출 손전등 하나를 갖고 옥상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단 옆으로 비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어떤 거뭇 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벗겠거니 넘기고는 계단을 내려갔죠. 그런데 그 거뭇 거뭇한 사람 같은 이상한 물체가 옥상의 계단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겁이 벌컥 났습니다. 진짜 오줌도 찌를 정도로 겁이 벌컥 나서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그런데 신양 이외 다른 애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양은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허공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허공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건묻한 물체가 쓱 사라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신양이 저를 딱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너 저 사람 봤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래서는 응 봤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그러더군요. 그럼 저 사람 얼굴은 봤어? 아니 못 봤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양이 화장실을 가지 말라면서 옥상 한켠에 오줌을 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양 말대로 옥상 한켠에 오줌을 넣고 무서워서 다다다다 달려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그대로 누웠습니다. 신양이 이야기하더군요. 눈 뜨고 있을 거면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자기 얼굴만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양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누워있었죠. 그런데 신양이 왜 자기 얼굴만 보고 누우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많은 검은 물체들이 저희가 누워있는 모기장을 둘러싸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더군요. 신양이 그 모습을 보더니 살며시 저의 고개를 자신이 누워있는 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신양의 도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신양과 함께 밤을 세웠습니다. 제가 신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그 검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신양이 기양에게 묻더군요. 이 근처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력이나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맞냐? 그러자 기양이 응.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근처에 그런 사건 진짜 많아 무섭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자 신양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제 그 사람들은 악귀인 총각 귀신들이라고 하더군요. 결혼도 못하고 몇십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쯤 지금 기양이 살고 있는 곳에 근처의 단체로 시신이 아무렇게나 묻혔다는군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 떠돌며 젊은 남성들에게 붙어서 여성을 강간하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아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신양이 저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냐고 물어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신양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이 너가 자기 얼굴을 봤으면 죽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모기장 안으로 오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한 것일까?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 모기장 줄 끝부분 매는 곳에 부적이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부적은 기양의 할머니도 귀신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곳에 귀신이 많다고 하기에 그냥 어머니께서 붙여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양도 믿게 되었고요. 제가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신양과 함께 있을 때만 생깁니다. 신양이 말하기를 귀신들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자신들의 한을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귀신들은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따라다닌대요. 어딜 가든지 귀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 둘씩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모여든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체험학습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12명 무리들 다 같이 모여서 박물관으로 변학을 가기로 했죠. 박물관에 도착하여 이리저리 유물도 구경하고 암튼 많은 유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양이 갑자기 이야기하더군요. 아, mp3 고장났어. 아 맨날 왜이러냐. 이렇게 비양은 자기를 자책하더군요. 그 친구는 이상하게 자신에게 새 물건이 들어오면 2개월을 넘지 못하고 고장나는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남의 물건을 빌리면 이상하게도 그 물건이 다시 주인에게 무사히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양도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항상 너는 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세서 그런 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지 2개월 또 넘지 못한 mp3가 고장이 났습니다. 분명 아침에 만날 때도 잘만 작동되는 mp3가 오류가 발생하고 아예 작동조차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또 돈 날렸다면서 완전 억울해서는 막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박물관을 전부 구경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 mp3는 계속 작동하지 않고 완전히 전원조차도 켜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그 친구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mp3가 다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mp3에 들어있던 노래들은 모두 없어지고 이상한 녹음, 이상한 텍스트 문서 같은 게 쭉 저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름은 알 수 없는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mp3에 텍스트 문서를 넣어놓은 적도 없고 그 mp3로는 노래만 들을 수 있어서 텍스트 문서는 읽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고장난 mp3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읽지도 못하는 텍스트 문서를 담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텍스트 문서가 자신의 mp3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mp3가 고장나는 바람에 녹음조차도 할 수 없는데 몇 분씩이나 되는 녹음이 3개씩이나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문자로 이 녹음과 텍스트 문서들이 무서워서 못 듣고 못 보겠다면서 애들 돌아 며칠 뒤에 만나서 다 같이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양에게 전화를 해서 꼭 같이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신양도 알았다면서 그러자고 하더군요. 며칠 뒤 12명의 친구들 모두 비양의 집에 모였습니다. mp3를 연결한 후 몇 번을 친구들끼리 망설이다가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었습니다. 텍스트 문서 모두 이상한 특수문자로 아예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상한 모양 표시되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 파일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솔직히 친구들끼리 보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암튼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콧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람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 이런 소리가 약 3분 간격으로 15분간 녹음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코우손 같은 소리가 한 번 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지지지진 마치 TV가 지지직 거리는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마치 누군가 말하는 듯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잔뜩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들으면 그냥 처음에 들은 바람소리 같았습니다. 한참을 듣던 신양이 고개를 비양 쪽으로 돌리더군요. 그리고는 한참 비양의 방과 비양 부모님의 방과 마루 등등에서 막 무언가를 쳤더군요. 저희도 신양이 무엇을 찾는지 궁금하더군요. 신양 뭐 찾는 거야? 나, 꼬마 귀신. 꼬마 귀신이라니. 아이들 모두 움질해서는 쇼파에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양의 방에서 신양의 목소리가 들렸죠. 찾았다. 이젠 너가 술래.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비양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비양의 옷이 담긴 길고 높은 가구의 문을 열고는 그 안에 대고 내가 너 찾았으니까 너가 이제 술래해. 이러더군요. 남들이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많은 일을 겪은 터라 신양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저도 물론이고 아이들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지게 되더군요. 신양은 그렇게 몇 분 동안 비양의 집을 이리로 저리로 오고 가면서 계속 그 꼬마 귀신을 놀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암튼 그때 저희는 완전 기절초풍에서 다들 밖으로 나간다고 난리였죠. 신양이 한참 놀아줬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다음에 놀자. 이러더군요. 신양의 말이 끝나자마자 애들 모두 신양한테 달려가서는 그 귀신에 대해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신양은 비양의 물건이 자주 고장난 이유를 이야기하더군요. 신양이 하는 말로는 꼬마 귀신은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장난감 꼬마 귀신은 장난감은 쉽게 질리는 편이라서 갖고 놀다가 재미없으면 그 장난감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양이 빌린 남의 물건 같은 것도 주인을 못 찾아오는 이유가 그 꼬마 귀신이 갖고 놀다가 재미없어서 부셔버린 거였죠. 그니까 이 꼬마 귀신은 모든 물건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양은 MP3에 왜 저런 내용이 저장된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꼬마 귀신이 많이 심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양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MP3에 그런 내용을 쓴 거였고 MP3에 녹음된 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녹음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오래전에 동네에서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나랑 같이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전 그 동네 꼬마들에게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나를 괴롭힌 집단의 골목대장과 싸우다가 그 우두머리가 자기 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그 우두머리의 부모님의 마을의 이장인가 분수인가 암튼 그랬는데 아들 한 번 때렸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집으로 들어갔고 집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분수인가 이장인가가 자신을 밀쩍고 밀려나면서 머리를 어떤 물체와 부딪히는 바람에 죽었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게 죽긴 했더라고요. 아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귀신이 자기랑 한 번만 놀아주면 다시는 안 괴롭힐 거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양이 그 꼬마 귀신을 놀아준 거죠. 그렇다면 왜 신양은 진작에 그 꼬마 귀신을 보지 못했을까요? 꼬마 귀신들은 장난을 좋아해서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이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일 때도 있고 숨으면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아마 신양이 비양을 볼 때는 꼬마 귀신이 숨은 것 같아요. 이후에 비양 근처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신양이 중학교 1학년 많은 친구들에게 예언을 해주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정말로 신기했던 이야기 다섯 가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의 이빨 빠지는 쿰 신양이 이 양과 함께 놀던 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신양이 검은 암흑 같은 그림자 여러 개를 이 양의 주변에서 발견했다면서 이 양 보고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양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이 양이 이빨을 닦다가 윈니가 몽땅 빠지는 꿈을 꿨대요. 사람들이 다들 이빨 빠지는 꿈은 사람이 죽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은 죽는 꿈이라고 아니고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운을 옮기는 꿈이래요. 암튼 신양이 그런 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 꿈은 원래 그 당사자가 겪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꿈이라는 거예요. 암튼 이빨 빠진 꿈을 꾼 이 양은 다들 조심하라면서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양과 이 양 저와 A 양이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신양이 양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 그림자 어디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저랑 친구들이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그 그림자들 어디 가는데 설마 우리한테 붙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신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밖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밖에 보니까 아줌마들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좀 통통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저 친구가 귀신을 볼 줄 아는 친구인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완전 저희를 미친년 취급하면서 신양을 미친년 취급하더라고요. 완전 그때 진짜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표정이 싹 굳어지는 표정.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재수없는 소리한다고 저희한테 엄청 화내시고 욕하시고 이러셨어요.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왕이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이왕 아랫집 아주머니가 기분 좋게 나오시더래요. 남편분이랑 등산 복장 입으시고 두 분 대화 들으니까 단풍 구경인가 간다고 그 아주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학교 다녀오고 뉴스 보는데 단풍놀이 같던 단풍놀이 관광버스 출하 남자 12명 여자 3명 총 15명 사망 18명 중경상 그냥 이왕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며칠 지나니까 영정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 그 아줌마 영정사진 들고 아랫집에 들어가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랫집 아줌마 돌아가심거려. 이왕이 몸에 소름이 쫙 돋고 그 이후부터 한동안 이왕이 자책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신 죽었으니까요. 암튼 나중에 이왕이 알아봤는데요. 신양이 하는 말로는 꿈에서 이왕의 윗미가 몽땅 빠진 건 큰 사고를 이야기한 것 같고 이빨 빠지는 꿈은 자신의 불행을 옮기는 꿈이랬잖아요. 당사자는 피해가 없고 그 주변 인물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또 그 주변의 또 다른 인물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그 불행이 달라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일어난대요. 그니까 그 아줌마에게 붙었던 불행이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러붙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은 인터넷 뉴스 TV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2004년도 10월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신양과 저는 중학교 여름방학 때 인터넷에서 한 이벤트 형식의 공포체험 홍보글을 보았어요. 매년 보던 홍보글이었지만 신양을 알게 된 후엔 왠지 신양과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홍보글을 보고는 우와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 이랬었죠. 신양은 옆에서 시큰둥해 하더군요. 저는 그 홍보글을 보자마자 그곳으로 전화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20대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전 엄청 아쉬워해서 에이 무슨 이런 이벤트에 나이 제한을 드냐 짜증나 이랬었죠. 그런 저를 보던 신양은 얼굴이 굳어지며 해가 이런 데 가서 뭐하려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야 뭐 재미삼아였지만 신양은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표정이 되게 진지해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 웃으며 얘기하다가도 귀신 관련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이 한 일주 정도 남던날의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가게 되었어요. 2박 3일간 놀러갔었는데요. 아무래도 2박 3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몇몇째 아이들만 올 수 있었고 그중 신양도 계속 부모님께 허락받지 못하다가 딱 하룻밤만 잘 수 있다고 허락을 받게 돼서 저희가 그곳에서 하루 묻고 신양은 그 다음 날 3명의 친구들과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전 신양이 오기 하루 전에 4명의 친구들과 먼저 강원도에서 1박을 해야만 했어요. 그곳은 굉장히 산골에다가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하던 폐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폐가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게 되면서 빈 집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굉장히 계곡이 맑아서 좋고 집주인분도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는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나와 친구들은 오후까지 즐겁게 놀고 저녁이 돼서야 숙소에 들어와서 몸도 깨끗이 씻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저녁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먹고 집주인 아저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저희들을 거실에 불러 둥글게 앉히더군요. 처음엔 누구나 다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을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을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 뭐랄까 싹 굳는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야기하시더군요. 이 근처에는 폐가가 굉장히 많아 하지만 사람이 안 산다 뿐이지 폐가는 아니야. 진짜 폐가는 계곡 건너편에 있는 집이야. 예전부터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 왜냐면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사당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후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바뀌었어. 오래전 그곳을 폐쇄시키지 않았을 땐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어. 왜냐면 예전엔 이 동네가 사람이 정말 많았었는데 간혹 술을 마신 사람이나 혹은 오갈 띠 없는 거지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간혹 있었거든.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면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실성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곤 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되게 무서워하고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지. 나도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곳에 혼자서 가본 적은 없어. 내 친구였던 몸 중에 허풍을 자주 떨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맨날 입버릇처럼 내기를 했는데 꼭 벌칙은 폐쇄된 폐가 앞에서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였지. 어느 날 그 친구랑 나랑 A군 B군이라는 친구랑 내기를 했었지.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를 즐겨했었는데 딱지치기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폐가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였어. 그런데 그 허풍 떠는 친구가 걸리고 만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벌칙대로 그 허풍 떠는 친구를 폐가로 보냈고 그 친구는 5시간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어른들을 불러서 폐가에 갔는데 폐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동네 주민들이 쳐놓은 철조망 안에 허풍 떠는 아이가 실성한 것처럼 앉아있었어. 라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더니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갔어. 결말은 대략 난감했지만 그 마을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가 지났답니다. 다음 날 신양과 함께 3명의 친구가 도착했어요. 역시 신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양의 눈은 하루 종일 계곡 건널 폐가로 눈이 가 있더군요. 친구들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꾸만 폐가를 의식하더라구요. 로깃은 철조망이 마치 괴기스러운 흉물 같았어요. 철조망 속에 풀도 무성하고 그 사이에 들어선 폐가가 정말 무섭게 보이더군요. 신양은 계속해서 폐가를 쳐다보다가 결국엔 혼자서 계곡을 건너 건너편으로 건너서 폐가 쪽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한참을 괴기스러운 철조망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구요. 한참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요. 옆에서 보는 저희로서는 정말 무섭고 소름기치더라구요. 에프양은 신기하다면서 신양한테 달려갔고 저랑 두 명의 친구 빼고는 모두 신양을 따라서 폐가로 가더군요. 폐가 앞에서 서성이는 저희들을 보고는 민박집 아주머니가 수박을 들고 오시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구요. 신양은 아주머니 부름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라구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친구들이랑 같이 수박을 먹으라면서 인원수에 맞춰서 수박을 자르기 위해서 인원수를 셌죠. 그리고는 아주머니께서는 큰 수박 한 통을 다 썰어 놓았죠. 한 명당 4개씩 먹으라면서 총 36조각을 썰어 놓으셨어요. 저는 아이들 수에 맞게 수박 조각을 나누었고 아주머니는 수박을 잘라 놓으시고는 맛있게 먹어라 하며 민박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신양이 건너편에서 친구들을 유심히 보더라구요.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몰랐어요. 건너편에 있던 아이들 중 신양을 제외한 아이들이 수박을 먹기 위해 계곡을 건너었고 신양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며 계속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신양이 건너편에서 먹지 말라며 뛰다시피 건너왔죠.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신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신양이 저희한테 물었어요. 우리 여기 몇 명이서 왔냐? 라고 신양이 말했어요. 우리, 우리가 몇 명이서 왔더라? 내가 말했죠. 어제 나랑 X랑 Y랑 Z랑 4명이서 먼저 오고 오늘은 너랑 V랑 W랑 U랑 왔잖아. 라고 F양이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수박을 자를 때 같이 있던 아이들이 놀랬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분명 9조각씩 수박을 잘랐는데 그럼 아주머니가 우리가 9명인 줄 알고 잘랐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8명이었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센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신양은 다시 폐가에 건너가서 그 폐가 건물을 한 10바퀴 이상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몇 번의 꾸벅꾸벅거리는 의식을 하더니 그 폐가에서 내려오더며 그러더니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아무런 한없이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에 신양에게 저희가 아저씨에게 들었던 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신양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집은 사람의 귀가 있어야 진정한 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아파트도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곳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귀가 존재한다고 해요. 바로 차가운 길을 이야기해요. 차가운 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뜨거운 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뜨거운 귀와 뜨거운 귀가 만나면 더 뜨거워지고 뜨거운 귀와 차가운 귀가 만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제가 그 귀는 차가운 귀로 변해버린다고 하네요. 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언제가 그 집은 흉물스러운 집으로 변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뜨거운 귀가 식어버리면 말이죠. 그 폐가는 원래 전염병이 걸린 환자를 가두는 곳이던 집이었다고 하네요. 암튼 그곳은 그 마을에서 지독한 전염병이 걸린 여자가 혼자는 집이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전염병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없었던 그 여자는 어느 날 전염병으로 몸이 이상으로 쓰러졌고 전염병으로 원래부터 외부와 소통이 없던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슬슬이 죽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지면서 그 집을 사당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죽은 전염병 환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몇 년간 사람들이 찾아와 넋을 위로하고는 점점 다시 잊혀져 갔다고 하네요. 이후 넋을 위로하는 사람들 또한 틈해져서 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곳에서 하루를 묶게 되면 외롭게 혼자였던 게 싫었던 원하니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도록 사람들을 가두고 끌어당겼다고 하네요. 암튼 그 이야기를 듣은 우리는 폐가였던 사당 앞에 마을에 피어있던 꽃들을 꺾어서 사당에 잘 놓고 넋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민박에서 하루를 묶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잘 놓고